나도 처음엔 날라리 사기꾼인 줄 알았는데 그 깨방총. 포장이라는 거 최근에야 알았어. 나한테 엮여서 검사까지 하다 감방까지 가고. 사조차 인생 왜 이렇게 꼬이냐. 마음 아프게. 나 이 빚을 다 어떻게 갚아야 돼? 사조차는 좋은 사람인데. 사도찬. 그동안 우리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데. 그거 알긴 안 해. 모르는 줄 알았었네. 아이씨, 사도찬. 만만한 게 아니라. 끝난다, 안 통과. 니가 모두 장난쳤잖아. 왜 나. 잡아봐. 지구가. 잠깐만, 잠깐만. 지구가. 잠깐만, 잠깐만. 너 진짜. 진짜.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네 백준수 검사실입니다. 네. 제보를 하시겠다고요? 네. 검사님! 여기 좀 보십시오. 이 영상 사도찬이 보는 게 분명해. 그럼 사도찬이 세팅했다는 뜻이네? 이걸로 김 실장 자고 있어야겠어. 응. 오소라 기자님. 특정 하나 줄까? 속보입니다. 탈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던 사도찬이 살해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.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전달받은 이 영상에는 탈주범 사도찬을 쫓는 모종의 무리가 촬영돼 있습니다. 확인 결과 이들은 사도찬을 살인미수로 고소한 금모 씨가 운영하는 갤러리의 직원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. SBS 뉴스 오소라입니다. 김 실장. 너 이 새끼 대체 일을 어떻게.